네, 이번 시간은 대한민국 대표 기업들의 채용 비밀을 벗겨내는 시간입니다. 공채 엑스파일입니다. 네, 기업 한 곳의 공개 채용 소식 보다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자, 오늘도 왠지 좋은 소식 가지고 오셨을 것 같은 분 오셨습니다. 커리어에 조은님 컨설네트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이에요. 그동안 좋은 일이 많으셨나 봐요. 좋은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채용 소식을 전해주려고 준비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랜만에 오셨군요. 네,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기억, 쏙쏙 키워드로 만나보시죠. 요리 면접입니다. 네, 느낌이 딱 오는데요. 요즘 기업마다 탈스펙에서 직무 위주로 면접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요리 면접, 요즘 그저 셰프들이 인기도 많고 요리 프로도 워낙 많이 나오고 해서 이 요리 면접이 참 대세이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저는 어딘지 알 것 같거든요. 그래서 홍선혜 씨가 알려주시죠. 저도 알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 뭐 쿡방, 요리하는 남자, 요리하는 여자가 대세라고 하는데 사실 이 대세 이전에 이 기업에서는 요리 면접을 실시해 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원조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알기로는 가장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S 기업 맞나요? 네, 정말 정확하게 잘 알고 계신데요. 맞습니다. 간장하면 떠오르는 이곳 바로 셰표 식품입니다. 어제 저희 집 주방에서도 좀 확인을 해봤는데 이곳에 간장을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게다가 우리나라 이 상표법이 시행된 게 1949년인데요. 그 이래로 가장 오래된 상표가 바로 셰표라고 합니다. 내년이면 70주년을 맞이하는 이 셰표 식품의 하반기 공채 소식 오늘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국내 대표 장료 제조업 기업입니다. 오늘은 셰표 식품의 최후 소식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은요. 방송 중에 저희와 함께 나눠주세요. 유료 문자 메시지와 일반 전화 통해서 받을 텐데요. 문자는 샵 8181번이고요. 전화는 서울전화 02-845-1901번으로 남겨주시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셰표 식품 굉장히 친숙한 기업이에요. 뭐 간장 안 먹는 집은 없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기업 소개 들어볼까요? 네, 셰표 식품은요. 국내 발효 전문 업체입니다. 우리 고유의 장과 식음료 사업을 위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국내 간장 소비 시장 점유율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식품 박람회라든지 해외 홍보 프로젝트 등에 좀 참여를 하면서 우리 음식 문화를 외국에 알리는 일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셰표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제품을 파는 것이 아니라 문화를 판매하는 기업이다라고 할 정도로 우리 음식 문화에 대한 중요성을 알리고 있고요. 또 그에 대한 자부심도 매우 대단한 기업입니다. 특히 채용에 있어서도 성별과 나이, 학점, 어학 점수에 대한 제한이 특별히 없기 때문에 열린 채용으로 잘 알려져 있는 기업인데요. 작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실제로 토익 점수 없이 최종 합격자에 다른 합격자도 있었고요. 재직자를 살펴봤을 때 남녀의 비율이 생산 인력을 제외했을 때 여성 비율이 5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성별에 대한 차별 역시 없다고 하니까요. 적극적으로 참여해보시면, 지원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쭉 얘기 들어보니까 구직자분들에게 귀가 정말 솔깃한 그런 내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이번 채용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있습니까? 채용 소식 일단 있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서 11월 2일까지 접수 중에 있는데요. 서류 지원 시 주의하셔야 될 점이 바이오 데이터 설문 작성도 함께 해주셔야지 서류 제출 완료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집 부문을 좀 살펴보자면 경영 지원 직군과 마케팅 직군, 영업과 홍보, 그리고 레시피 개발, 연구 개발, 품질 관리, 생산 관리 직군에서 각각의 직무를 좀 채용하고 있는데요. 직무에 따라서 근무지가 상이하기 때문에 채용 공구를 좀 더 꼼꼼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원 자격은 4년제 대학 이상 졸업 예정자 또는 기졸업자로서 내년도 1월 입사 가능자라면 연령과 성별에 대한 제한 없이 누구나가 지원이 가능하겠고요. 단, 마케팅 직군에 있어서 해외 마케팅 지원자의 경우라면 어학 능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영어 성적을 제출하셔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점수에 대한 제한은 없기 때문에 부담 없이 적극적으로 지원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미 서류 접수가 시작이 됐고요. 11월 2일까지니까 지원을 지금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서류 제출이 끝이 아니라요. 그 후에 바이오 데이터, 설문 작성이 끝나야 그게 바로 제출 완료이기 때문에 이 부분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샘표식품, 저희가 키워드에서 요리 면접이라고 봤거든요. 그만큼 샘표식품 채용을 대표하는 어떤 절차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도 요리 면접 진행이 되나요? 네, 2000년도부터 진행이 되어져 온 아주 어떻게 보면 좀 더 쿡방 이전의 대세를 이끌었던 면접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번에도 어김없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프로세스를 좀 살펴보자면 서류 전형과 인적성, 그리고 하루 동안에 진행되는 팀장과 임원 요리 면접이 있고요. 이어서 신체검사와 최종 합격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단연 눈길을 끄는 것이 요리 면접일 수밖에 없는데요. 같은 모집에 지원한 지원자들끼리 한 4, 5명이 한 팀으로 이루어서 당일에 주어지는 재료를 가지고 요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요리를 가지고 요리에 대해서 PT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요리 실력이나 맛에 대한 이런 결과 평가보다도 요리를 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 컨셉부터 그 과정에서 얼마나 팀워크를 잘 이루는지, 그리고 이 최종 결과물을 가지고 어떻게 잘 프레젠테이션 하는지에 대한 과정들을 관찰하면서 평가를 하는데, 이때 평가 요소는 지원자의 리더십과 팀워크, 그리고 창의력을 중점적으로 보게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영화가 갑자기 식객이 생각이 나네요. 식객에서도 평가할 때 맛도 중요하지만 어떤 재료를 써오는 과정들, 중간 과정들을 많이 또 평가를 했었거든요. 그 영화 참 재밌었는데. 그래서 이제 결과보다는 어떤 그 과정을 중요시하는 면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요. 팀장 면접이 있고 임원 면접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면접은 어떻게 또 진행이 될까요? 네, 팀장과 임원 면접의 경우에는 다대일 형태로 진행이 좀 되는데요. 면접관이 다수, 지원자가 한 명으로서 진행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기업마다 면접 형태가 굉장히 다양해지고는 있지만, 그중에서도 일일 근무 면접이 좀 더 많아지고는 있는데요. 방법은 조금 다르지만, 샘표 역시 하루라는 이 장시간 동안에, 평상시에 좀 더 단시간 동안 판단하기 힘든 지원자의 모습을 체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스갯소리로는 여성 지원자의 경우에는 화장에 좀 더 공을 들여야 할 정도로 장시간이다 보니까, 오후에는 힘들다라는 얘기가 좀 있는데요. 그만큼 체력 유지가 좀 더 관건이 되겠고요. 사실 기업에서 신입사원한테 좀 더 바라는 것은 성과라는 것보다도 분위기 최신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쳐있는 모습보다도 에너지 넘치는 모습으로서, 장시간 동안에 자기 자신을 좀 더 적극적으로 어필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굉장히 오래가는 메이크업까지 신경을 써야 될 만큼, 정말 그만큼 장시간 동안 이루어지는 면접입니다. 그만큼 우리 지원자들을 면밀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준비된 질문들이 또 있을 것 같거든요. 기출 문제 한번 짚어주실까요? 네, 기출 문제를 좀 더 통해서 살펴보자면, 먼저 지원한 직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고요.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어려운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지, 대학 생활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은 무엇이고, 그 안에서 무엇을 배웠는지 등이 있었습니다. 특히 임원 면접에 있어서는 이 지원자의 가치관을 좀 더 확인하는 질문으로써, 좌우명이 무엇인지를 물어보고 있었는데요. 이처럼 인성 면접이 좀 더 줄을 이루겠고요. 샘표의 경우에는 70년이라는 긴 역사 동안의 구조조정이라든지 노사분규가 단 한 번도 없었다라고 할 정도로 임직원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수평적인 사내 문화를 좀 더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원자 그 사람에 대한 궁금한 점들을 질문하는 대체로 편안한 분위기였다라고 하니까요. 너무 긴장을 좀 하시기보다도 면접 전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생각을 해보시고, 면접에 솔직하게 응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긴장할 필요가 없군요. 지레 겁먹고 그냥 편안하게 안방에서 얘기한다고 생각하시고, 그러다가 또 너무 흐트러지면 안 되겠어요. 안방까지는 아니고.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여러분들의 궁금한 사항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문자들이 많이 오고 있는데요. 질문 하나 볼까요? 요리를 전혀 못해도 요리 면접이 가능할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맛이 중요한 게 아니고, 맛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어떤 그런 중간 과정이 더 중요하죠? 네, 뭐 중요합니다. 제가 먼저 두 MC분께 질문을 드려볼 텐데, 두 분은 요리 실력이 좀 어떻게 되시나요? 그 질문 나오실까봐 걱정했는데. 잘 못해요, 저는 사실. 그래요? 레토르트 식품을 사랑합니다. 데워 먹기만 하면. 그래요? 저는 이제 라면에 좀 특화가 돼 있는 사람입니다. 제 몸에 이제 한 50%가 라면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각종 라면들을 제가 정말 요리를 잘하고, 저는 그 라면을 그냥 대충 먹는 게 아니라, 냄비를 두 개 끓여서 먹어요, 꼭 항상. 왜요? 면만 따로 끓여가지고, 기름기로 좀 빼서, 스푼은 냄비에 다시 집어넣어가지고, 버섯, 파 쪽쪽쪽쪽쪽 털어가지고, 아주 맛있게 먹습니다. 철학이 있으시군요. 마지막에는 또 치즈를 넣어요. 정말 맛있습니다. 면접보러 가셔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 저도 사실 요즘 쿡방을 즐겨보면서, 요리를 조금씩 하고는 있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요리를 좀 더 하다 보니까, 바깥에서 음식을 사 먹으면서도, 재료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을 했는지, 아니면 조리법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좀 더 관심 있게 살펴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요리를 전혀 못하는 것보다도, 좀 더 하실 줄 안다면, 요리 면접의 과정에 있어서, 아이디어 제공이라든지, 그 과정에 있어서 내용 공유, 이런 것들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하는 모습을, 좀 더 보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들이 오늘부터라도, 주방에서 음식을 만드시는 어머님의 모습을, 좀 더 관찰해보시거나, 칼질 연습을 좀 해보시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연습이, 면접에 참여하는 적극적인 그런 태도로, 반영이 좀 되어질 수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인사 담당자의 경우에는, 맘만 봐서는 다 떨어뜨리고 싶었다라고 할 정도로, 요리 실력과는 상관이 없다라고는 하고 있지만, 이 면접 자체가 대표이사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요리에 대한 마인드를 갖출 필요가 있다라는, 의지가 담긴 면접이기 때문에, 샘표 제품을 사용하는 고객들에 대한 지원자의 이해도와, 또 재료 활용 능력에 대해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면접에 대해서 준비를 하시기 이전에, 요리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관찰을 해보신다면, 여러분들의 좀 더 도움이 될 수가 있겠고요. 또 PT를 준비를 하시게 될 때에는, 자신이 지원하는 직무에 관련해서 설명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케팅 부서 지원자라면, 어떻게 요리를 판매할 것인지, 또 연구팀 지원자의 경우에는, 요리법 개선 방안 등으로 설명을 하신다면, 합격에 좀 더 가까워질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맛은 없었군요. 그래요, 인사 담당자분들 굉장히 솔직하네요. 맛만 봤으면 다 떨어뜨렸다. 다 떨어뜨렸다. 어쨌든 합격한 분들이 있다는 거니까, 정말 결과보다는 과정, 팀워크를 중시하는구나. 이 점 염두에서 준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샘표 식품의 2015년도 하반기 공개 채용 소식보다,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커리어의 조은임 컨설런트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